안녕하세요. 배우법사 관광영화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세탁소와 미용실에서 대화하는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세탁소와 미용실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것을 드라이클린으로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것을 드라이클린으로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것을 드라이클린으로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처리해야 할 부분이나 얼룩이 있나요? 네, 소매에 기름 얼룩이 있어요.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3일 안에 될 것입니다. 대화 속 문장 안에 쓰여 있었던 키패턴 살펴보실게요. I'd like to get this dry cleaned. I'd like to get plus 사물명사 plus 과거분사 패턴이 쓰여 있어요. 이 사물을 과거분사 해주세요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패턴입니다. 이 문장 안에서는 사물 부분에 this, 이것이라는 명사가 쓰여 있고 과거분사 자리에 dry cleaned라는 과거분사가 쓰여 있어요. 과거분사라 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사의 3단 변화표에서 세 번째에 있는 것을 과거분사라고 하는데 이 문장에서 쓰여 있는 dry cleaned라는 과거분사를 살펴보시면 원래 기본 패턴이 dry clean, 그러면 dry clean하다. 두 번째 패턴이 dry cleaned, 그럼 dry clean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단 변화에 있는 dry cleaned 하시면 과거분사, 즉 동사의 모양에서 왔지만 형용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과거분사로 dry cleaned라는 뜻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dry cleaning 해주세요 하실 때에는 I'd like to get this dry cleaned 하시면 되겠습니다. It will be done in three days. 이 문장 안에는 It will be done in plus 시간 혹은 기간 패턴이 사용되었어요. 이 기간 혹은 이 시간 안에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 시간, 기간 쪽에 three days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안에 될 것입니다. It will be done in three days.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았네요. 다음은 오늘 배웠던 키 패턴 응용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 차를 고쳐주세요 라고 한번 말해볼까요? I'd like to get 그 다음 사물명사 그 다음 과거분사 패턴을 한번 사용해볼게요. 차를 고치다 했으니까 차에는 my car 하시면 되겠고 고쳐주세요 하실 때에는 고치다라는 fix라는 용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fix, fixed, fixed 이렇게 3단 변화표에서 세 번째에 있는 고쳐진에 해당하는 과거분사 fixed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I'd like to get my car fixed 제 차를 고쳐주세요 라는 문장은 I'd like to get my car fixed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네요. 2주 안에 될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기간 안에 될 것입니다 하실 때에는 It will be done in 기간 사용하시면 되죠. 2주 두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실게요. 미용실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How would you like your hairstyle?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Can I just get a trim? 저 그냥 다듬기만 해주실래요? Of course How much would you like to take off? 물론이죠. 얼마나 잘라드릴까요? Just a couple of centimeters 한 2cm 정도만이요. 대화 속 문장 안에 쓰여있었던 키 패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How would you like your hairstyle? How would you like 플러스 명사 패턴이 쓰여있어요. 명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명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는 상황에서 본문에서는 이 명사 자리에 Your hairstyle 당신의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How would you like your hairstyle? 이런 문장이 쓰여있었습니다. Can I just get a trim? Can I just get? 플러스 명사 패턴이 쓰여있었습니다. Just 하시면 그냥 반지라는 의미를 추가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 그냥 명사만 주실래요?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본문에서는 명사 자리에 A trim 다듬기라는 명사가 쓰여서 Can I just get a trim? 저 그냥 다듬기만 해주실래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 배웠던 키 패턴 응용 연습 한번 가볼게요. 음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패턴 기억나세요? How would you like? 명사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계란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계란 요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 한번 만들어 볼게요. How would you like your eggs? 하시면 되죠. 음 그냥 블랙커피로 주실래요? 그냥 just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고 Can I just get 명사 하시면 되죠. 블랙커피는 그냥 그대로 블랙커피 하시면 돼요. 즉 Can I just get 블랙커피? 하시면 되겠습니다. Hi there. I'd like to get this dry cleaned. Hi there. I'd like to get this dry cleaned. Okay. Are there any spots or stains you'd also like treated? Okay. Are there any spots or stains you'd also like treated? Yes. I have a grease stain on the sleeve. Yes. I have a grease stain on the sleeve. We'll try our best. It'll be done in three days. We'll try our best. It will be done in three days. How would you like your hairstyle? How would you like your hairstyle? Can I just get a trim? Can I just get a trim? Of course. How much would you like to take off? Of course. How much would you like to take off? Just a couple of centimeters. Just a couple of centimeters. Thank you for watching. Bye.